안녕하세요 여러분 몽글몽글 몽글 ASMR 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이 벌써 3천분이 넘었더라구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ASMR 유튜브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명이라던지 이 카메라던지 제대로 갖춰서 촬영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실 때 어떤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오다가다 이런 조금 씀씀한 영상이 생기실 때 종종 들으러 와주세요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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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잡아서 잘라버리고 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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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잡아서 싹 이렇게 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끓고 다듬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좋은 데를 긁어볼까요? 일단 좋은 데를 긁어볼까요? 일단 좋은 데를 긁어볼까요? 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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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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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깊숙이 긁어볼게요. 무리오고 이제 어느정도 이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조금 다듬어주고 두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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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에너지들은 이 핀셋으로 뽑아줄게요 블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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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 플러그 도나무 있나? 저희가 한번 볼까요? 이 작은 것들은 이제 다 빠져서 이 큰 아이들만 모옹탕 모하모하모하모하모하모옹탕 딱! 모아 모아 모암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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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atre 모아 모아몰명 꼼꼼 thank 뽑아 볼게요 싹! 다시 한 번 이만큼은 좀 길어요. 큰 것도 한 번 큰 것도 한 번 머릿속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빠지는게 느껴지시나요? 부정적인 생각도 뽑으러 가볼까요? 네 방금 집은 생각은 피곤함이네요. 제가 이 아이를 짓눌러서 먹어버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여러분들, 여러분들 피곤함이 조금 사라지셨나요? 그럼 다른 생각도 잡으러 가볼까요? 방금 잡은 이 아이는 무기력감이었어요. 제가 이 아이도 짓눌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시나요 여러분?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무기력감 제가 이거 한 번 짓눌러서 먹어보겠습니다. 슈유유유유유유유유 크리스마스 이기기기기 머 더더욱더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모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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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글게 기둥글둥글게둥글게둥글게둥글게 해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은 사라지셨나요? 사라사라사라 사라지셨나요?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는 다 뺏으니 결을 정리해 줄게요 토닥토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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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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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루루루루루루루루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 안녕